구글에서 검색해보면 벤즈니미다졸계 구충제가 항암효능을 보인다 하는 많은 연구 논문이 발견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암 관련 연구단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모두 부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기능의학TV 김강훈입니다. KNL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는 의학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데에 의해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런 취지에 따라 이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 참관 문헌 이런 것들은요. 이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플로벤더졸은 메벤더졸과 분자구주가 거의 비슷합니다. 끝에 있는 벤젠고리의 파라 위치에 플로린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플로벤더졸 역시 기생충 감염 치료에 사용하는 구충제로서 이미 앞에서 촬영한 영상은 위에 카드로 띄워놓겠습니다. 새로 추가된 자료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할 텐데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아, 마음에 들었다. 정보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아요를,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신다면 제가 영상을 올리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플로벤더졸 구조는 그림과 같이 메벤더졸과 유사합니다. 여기 플로벤더졸 오른쪽이 그렇고요. 왼쪽이 메벤더졸 그건데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이 붉은 네모 안에 있는 이 부분은 벤즈 이미다졸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고요. 메벤더졸 여기에서 우리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을 보면 여기가 F, F를 플로어린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플로어린을 불소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것만 달려있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메벤더졸과 성질이 유사하게 우수한 구충제인데 항암효과도 우수합니다. 플로벤더졸은 자가포식을 유도함으로써 항암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가포식은 말하자면 재활용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세포 스스로 세포 내에 수명이 당하거나 기능이 저하된 세포 소호기관을 제거해서 재사용하는 것이죠. 또한 비소세포 폐암의 경우 세포 자멸사, 영어로는 apoptosis 이렇게 부르죠. 이것을 촉진합니다. 세포 자멸사는 세포에 프로그램된 사멸로서 일정 수준이 되면 세포가 스스로 죽는 것으로서 비정상적인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암세포의 경우 이런 기능이 차단됨으로써 무한 증식하죠. 벤즈 이무다졸계 구충제가 항암성을 가지는 임상시험 자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직 연구가 미진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암센터나 그림에서 보면 국립암센터 사진이 나와 있죠. 학회, 약사, 단체 등이 펜벤다졸 복용 중지를 권고하며 암센터 같은 경우는 아예 임상시험 가치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R-벤다졸, 메벤다졸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활발하게 임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물론 임상시험 과정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아직까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과학적인 면에서 항암제로서 그 가치만큼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플루 벤다졸과 같은 경우도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임상 자체가 과학성을 얻고 항암제로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성부터 그 효능 확인을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저놈한 사람 생명과 밀접한 얘기니까 본질적으로는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항암제는 화학요법, 영어로는 chemotherapy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박테리아 치료를 위한 화학요법도 있는데 이것은 항균 화학요법으로 영어로는 antimicrobial chemotherapy라고 해서 구분하죠. 이미 이 사회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해 만들어낸 약품들이 있습니다. 이 약품들 중에는 다른 용도에도 우수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약품들을 사용한 지 오래된 경우 독성이 상당 부분 검증되어 안전성이 일정 부분 확보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약품들이 다른 분야의 효능을 나타낸다면 전혀 새로운 물질이 신약으로 나와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임상시험이라는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림은 신약이 임상을 거칠 때마다 신약의 존재 확률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 예를 들자면요. 임상 1상에서, 이건 임상 1상이죠. 1상에서 2상으로 넘어갈 때 대략 63.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임상 2상이죠, 여기가. 임상 2상에서 임상 3상으로 넘어갈 때 30.7%네요. 이 정도의 확률을 나타냅니다. 식물질을 이용한 신약의 경우 임상에 들어가기 전 단계까지만 해도 어렵지만 임상을 모두 통과하는 데에도 대개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긴 과정이 걸립니다. 미국, 유럽 등 외부에서는 열린 자세로 벤즈니미터 절개 구충제에 대해 항암 임상에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암환자에게 처방하는 사례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관련 기관에서는 매우 경직된 자세를 보이는데 물론 사람 생명을 다루는 만큼 독성, 안전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초조해하는 암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임의로 약품을 사용할 때 따르는 위험성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관련 당사자들을 고려한다면 그 배려하는 마음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벤즈니미터 절개 구충제가 항암 효능을 보인다 하는 많은 연구 논문이 발견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암 관련 연구 단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모두 부족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에 관한 소중한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루기를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아래 댓글란 그런 데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조사를 통해 최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